윤태권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앞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좀 종합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관심이 일본의 책임을 강하게 묻고 질타하는 쪽으로 갈 것이냐, 좀 대화와 이런 걸 강조하는 쪽으로 갈 것이냐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제도 우리가 그런 거 한번 전망해 봤었고요. 네, 후자였습니다. 후자 쪽. 네, 이번 주 문 대통령이 여러 공개 발언에서 그런 뉘앙스가 있었고 이렇게 갈 것이다라는 말하자면 예고편이 있었는데 그 예고편대로 간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국내 정치적인 부분을 보자면 지난 3.1절에는 친일, 잔재, 청산, 빨갱이는 일제가 독립운동을 탄압하려고 만든 말 등의 이런 부분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거의 좀 포지티브 한 쪽. 포지티브. 한 쪽으로 갔습니다. 대화와 협력 강조 쪽. 그러면서 강조점을 어디에 뒀습니까? 문 대통령은 광복 이후에 우리나라가 많은 발전을 이룩했다. 이렇게 쭉 열거를 하면서 하지만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는 아직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지금 누군가 우리를 흔들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이유를 아직도 우리가 충분히 강하지 않기 때문이고 아직도 우리가 분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우리가 만들고 싶은 새로운 한반도를 위해서 세 가지 목표를 제시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세 가지. 네. 첫 번째는 자유무역 질서를 지키고 동아시아의 평등한 협력을 이끌어내는 책임 있는 경제강국. 네. 두 번째는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며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국가. 세 번째는 평화로 번영을 이루는 평화 경제를 구축하고 통일로 광복으로 완성. 네. 셋 중에 첫 번째가 자유무역 질서를 지키고 동아시아의 평등한 협력을 이끌어내는 책임 있는 경제강국. 이건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일본 들으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동아시아의 평등한 협력을 바라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위계에. 깨뜨리고 있다. 그렇죠. 일본이 더 우위에 있는 위계 질서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책임 있는 경제강국이 아니다. 경제강국은 경제강국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책임 있는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지향한다고 말하면서 일본은 이러지 못하다고 비판은 안 했지만. 그렇죠. 속으로는 다 깔려 있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며 평화번영을 선도하는 교량국가. 이게 이제 참여정부 때 동북아 균형자론이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 지금 보면 이게 동북아 신냉전, 미중 갈등 이런 거하고 연결된 이야기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중국 편에 서면 안 된다. 미국 편에 서면 안 된다. 뭐 이쪽에 서면 저쪽에서 뭐 어떻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좀 감론 내박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경제강국이 되면 교량국가 역할을 할 만한 조력이 생기는 거겠죠. 다 아우른다 이런 거죠.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세 번째 이야기 이제 평화경제 구축은 말 그대로인데 통일의 목표 시점을 2045년으로 설정했어요. 물론 이건 좀 희망이나 선언적인 거죠. 2045년이면 광복 100년이니까 이때까지는 돼야 된 거 아니겠냐.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일본과 경제격사를 뛰어넘기 위한 평화경제 이야기를 한 이후에 반응이 썩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길고 자세한 설명들이 있었어요. 남북이 이렇게 평화경제를 구축하고 통일이 되면은 실질적으로, 심리적으로도 이익이 생긴다. 여기에 대한 이제 설명이 있었고요. 네. 뭐 좀 숨어있는 메시지 또 이런 것들 주목할 대목은 뭐가 있나요? 그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요. 그냥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좀 유익 있게 봐야 될 것 같다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과거에 머물지 않고 일본과 안보 경제협력을 지속해왔습니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제 생각에 지소미아는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왜요? 이게 그냥 협력 혹은 경제협력도 아니고 굳이 안보 경제협력이라는 말을 한 것은 그런 좀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 그동안 그래 왔다는 거지 앞으로도 그러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그러겠다는 뜻이죠. 일본과 함께 가겠다라는 거지. 과거에는 이랬으니까 앞으로는 안된다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일본과 함께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치유하고자 했고 역사를 거울삼아 굳건히 손잡자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이것도 물론 이전에 이렇게 왔다는 건데 우리가 고통을 실질적으로 치유하고자 했다. 일본과 함께. 실질적 치유라는 용어가 등장했는데 제 생각에 앞으로 이 용어가 좀 자주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실질적이라는 말은 조금 유연성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1 플러스 1 제안한 거 한 1 기업들. 일본 정부가 직접 돈 내라는 말은 아직은 아니잖아요. 여기 이제 플러스 알파가 있을 것. 이게 이제 이 실질적 치유라는 부분하고 연결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 내년에는 도쿄 하계올림픽, 2022년에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립니다. 올림픽 사상 최초로 맞는 동아시아 릴레이 올림픽입니다. 맞죠? 한국, 일본, 중국 차례로 열리지 않습니까? 동아시아가 우호와 협력의 기틀을 굳게 다지고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갈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정부 여당 쪽에서 도쿄올림픽 보이콧 이런 이야기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완전히 사라지겠네요. 그리고 2032년 서울평양올림픽 개최를 강조했거든요. 그 부분도 이제 눈에 띄고요. 일본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런 경축사. 일본이 굉장히 주목해왔는데 어떤 게 나올지. 오늘 그래서요. 청와대에서 영문번역본, 1월 번역본을 같이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간에 영문번역본을 만든 적은 꽤 있었는데 1월 번역본은 거의 처음인 것 같기도 한데 되게 이례적이에요. 이 말은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자의적 해석을 해가지고 좀 강하게 일본을 비판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제가 본 여러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가운데 대일 메시지가 가장 좀 억제적이었어요. 오히려 평소에 비해서도. 그럼 청와대는 일본에다가 우리 갈등의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 명확하게 전달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쟁점은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조건만 들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오늘 경축사에서는 전제조건 이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마는 어제 이야기 나왔던 차관회동 같은 게 벌어지면 구체적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렇죠. 표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화이트 국가 배제 철회를 요구하고 있죠. 일본이 공식적으로 요구한 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입니다. 무슨 대응인지는 자기들이 구체적으로 말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게 이루어져야지 대화를 한단 말이냐. 아니면 대화를 통해서 해결한단 말이냐. 저는 좀 부자 쪽일 것 같아요. 아니 대화 안 하고 어떻게 해결 방안을 찾아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하면 대화도 없다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일본 반응을 봐야 되는 건데 우리 정부가 이 정도까지 했으면 일본도 비슷한 응답을 내놓는 게 합리적일 거예요. 만약에 문 대통령이 이 정도까지 이야기했는데 일본이 뭔가 더 추가적으로 험악한 조치를 취한다면 우리 정부도 완전히 강하게 강경론으로 돌아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일본이 어떻게 나올지 이걸 우리가 지켜봐야죠. 그렇죠.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어요.